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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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엄마가 해준 간단한 간식이에요 그러기엔 양이 많지만 남편이 잘라두고 간 복숭아에요 집에 있으면서 먹고 또 먹고 또 먹는 하루 목에 닿는 삼각대가 갑자기 고정이 안돼서 핸들밖에 안 비추네요 이브 검사하러 약도 지을 겸 병원에 왔어요 지금 엑스레이랑 피검사랑 이것저것 털이 들어간 이브 기다리는 중이에요 슬퍼 이브 힙 뽑고 검사 결과 나오기엔 기다리고 있어요 이브 이브가 제품에서 잠들었어요 진주도 발로 빵 이브 이브 4 요거는 4 2mg 곱하면 3.5kg 곱하기 3.5kg 곱하기 3.5kg 곱하기 열을 치료하면 70kg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름치에 5를 낮췄거든요. 약하게 한다고. 지금 열을 치에 5를 낮췄요. 5 곱하기 3.5kg이잖아요. 하루에 두 번 먹죠. 거기다 열을 치를 하죠. 나는 게 30mg입니다. 한 개당. 그러면 약 조제하는 거 기다리는 중이에요. 원장님께서 교과서 펼쳐서 많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셔서 이브랑 저랑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브 더 잘 나와보자. 안녕. 원장님께서 오늘 조기 진료 있으신 날인데 감사하게도 조금 기다려주셔서 진료를 잘 보고 나왔어요. 남편이 열심히 준비한 오늘의 디너 식탁이에요. 오늘 집에 친한 언니가 놀러 오는 날이라서 귀여운 케이크를 주문해뒀어요. 남편이 샴페인 고르고 있는데 앞에 와서 자리 잡은 이브예요. 손님들 오면 자주 시키는 저희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의 음식들이 퀵으로 도착했어요. 저희는 저희 집에 손님 초대할 때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려고 노력해요. 저희 집에 오는 모든 손님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을 안고 갈 수 있도록 행복하게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요. 그 베이스에는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샴페인, 저는 못 마시는.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느라 영상을 못 찍었어요. 너무 재밌고 행복한 디너였어요. 오늘의 아침 햄치즈 토스트에요. 날씨도 너무너무 좋아요. 테라피스트 선생님이 오셔서 산전 마사지를 받으려고 해요. 아침 햄치즈 토스트에요. 오늘은 그저 두 번이나 샴페인으로 가야겠어요. 쉬고 있는 천사 같은 이브예요. 아침 햄치즈 토스트에요. 아침 햄치즈 토스트에요. 아침 햄치즈 토스트에요. 아침 햄치즈 토스트에요. 남편이랑 잠시 나가려고 해요. 반현트리에 도착했어요. 반현트리에 도착했어요. 선택하시고 주문하기 눌러주시면 저희가 주문 확인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좋아졌네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주 오는 반현트리 회원 전용 식당이에요. 남편은 김치찌개 시켰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돌솥밥을 시켰어요. 사이드로 메인메뉴의 돈가스를 하나 더 시켰어요. 사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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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점심에 저희가 먹은 건 10만6천원이에요. 오늘 점심에 저희가 먹은 건 백화점에 도착했어요. 이 날이 사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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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새로 사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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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옷 보러 구경하러 나왔어요. 잠깐 서 있었는데도 발바닥이 너무 아파요. 사실 그냥 서 있으면 발이 안 보여요. 배가 엄청 나왔어요. 이런 원피스도 너무 예쁘다. 내 스타일이에요. 퍼프. 너무 예쁘다. 만큼도 너무 예쁘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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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선물해. 다른 아가 옷이랑. 저희 진주 가운을 샀어요. 너무 예뻐. 제 스타일이에요. 드레스. 이건 무슨 용도예요? 애기 침바지예요. 아, 침바지. 애기 침바지래요. 바질 수건 대신에 목에 두르는 애기 예쁜 침바지. 밀가루가 아니고 쌀가루예요. 제가 주문한 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나가는 분도 냄새냄새하면서 엄청 고소한 내가 가득 풍기고 있어요. 우유도 너무 맛있어. 따끈따끈. 얼른 먹고 싶은데. 엄마가 촬영 중. 엄마가 차려준 밥이에요. 저 임신하고 도와주러 오셔서 요즘 요리 배우는 거에 푹 빠지신 엄마예요. 철분이 많은 선지 철분이 부족하다는 소견이 처음으로 나오고 열심히 소고기와 철분이 많은 음식들을 열심히 먹고 있어요 레시피는 안 알려준다는 엄마의 야심작이에요 약간 깐풍기 같은 느낌 깐풍기인가 아니라 탕수육 오잉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어 두부네 저의 최애 과일 복숭아예요 후식은 남편이 깎아줬어요 이브 잘자 저의 최애 과일 복숭아